Q. 타자 연습을 하는데 끊겼어요. 인터넷이 제 타자만큼 느린 것 같습니다. 아 맞아요. 인터넷이 제 타자만큼 느려요. 그래서 끊긴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긴글 연습은 이쯤까지 해두고 이제 여기 또 타자 게임이 있어요. 타자 게임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타자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어떤거 하지? 해상 구조 SOS. 케이크 던지기. 뭐 할까요? 뭐 할까요? 케이크 던지기랑 해상 구조 SOS 있어요. 어떤거 할까요? 케이크 던지기. 오케이 케이크 던지기. 케이크 던지기로 갑니다. 케이크 던지기. 케이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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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 오케이. 케이크로 가겠습니다. 뭘까? 음 일단 저는 못하니까 1단계로 할게요. 어 바로 시작하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엄마.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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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나오지? 몸소. 랑. 어 이건 좀 쉽네. 이거 좀 쉬운 것 같아요. 유난히. 무서운. 안. 마. 와. 안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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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나님. 어? 음. 한순인가. 한순인가. 달. 어. 자. 2단계로 갑니다. 1단계 끝났고. 나. 나라리. 걱정. 빌다. 빚다. 잠. 맞지. 꺼리다. 꺼리다. 짓다. 말이다. 갈라. 치다. 찍다. 잘하고 있어. 바지랑이. 맞다. 아이. 기러기. 거더리. 아 날다구나. 날다. 갈다. 거자. 우와.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나오지? 나다. 나. 다. 절다. 자리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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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. 큰일 날뻔인데. 오케이. 오케이. 다.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어. 어. 안 돼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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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탕. 차라리.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구나. 하나. 오 뭐야 깨기 열심히 하네 뭐야 잠깐만 이거 왜 안 죽어? 잠깐만 웃음 아이고 게임 결과는 망했다 망했군 비일라이브 하네 리스 형이 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4단계에서 끝이 났고요 네 4단계에서 끝이 났어요 댓글을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애나 사랑해 이애나 하고 싶다 셀칸 오 마치 닉스형 승민이 형이 있으니까 ulation 그렇다면 우리가 300 원가 밀가루 아int 우리 자리인가? 디스 막내의 사생활 아 오케이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! 뭐 하고 있었어? 저요? 저 이제 타자 연습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아 진짜? 응 진짜 연습해라 타자? 응 연습해야지 연습해야지 응 오늘 최고 타도 201탄 오늘 최고 타도 201탄 야 그래도 200이 넘겼네 박수 201탄 예쁘다 당연히 타자를 이렇게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지금까지 계속 게임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? 타자 연습도 하고 게임도 있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 자체 아 진짜? 우리 동양스쿨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 우리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어 말하면 안 되지 그렇게 스포를 남기고 아 우리 스포일러들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 응 쩔잉 귀여워 땡큐 예 네 귀엽다 왜? 바이 바이 이승 오늘 밥 뭐 먹었어요? 음 오늘 밥 오늘 밥 제 머리 색깔과 똑같이 짬뽕을 먹었어요 아 짬뽕밥 먹었어요 짬뽕밥 짬뽕밥 짬뽕? 응 짬뽕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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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빵 밥 밥 맛있는 밥 맛있었어? 예 딜리셔스 부럽다 야 딜리셔스 나는 야채를 먹었다 나 샐러드밖에 안 먹었어 건강하게 먹으려고 짬뽕이 너무 먹고 싶더라고 내 머리 오늘 왜 짬뽕밥을 먹었냐면 내 머리 색깔 보고 아 오늘 짬뽕 먹어야겠다 싶어서 짬뽕밥 먹었어 아 진짜? 아 근데 또 호주에서 많이 호주 음식을 많이 먹고 왔으니까 아 맞네 얼큰한 게 좀 땡기더라고요 맞아요 나 호주에서 먹고 해서 아 뭔가 약간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형 호주 사람이잖아 맞아 맞아 고기를 많이 먹고 나서 그냥 뭔가 아 이제 얘 한식을 좀 뭔가 약간 원하는 느낌 약간 그런 모습밖에 없더라고 한국처럼 한국처럼 다 됐네 아직 뭔 소리야 윙크해줘 윙크 윙크해줘 윙크 윙크해줘 윙크 윙크해줘 윙크 윙크해줘 윙크 윙크해줘 윙크 이미 윙크하고 있네 윙크하고 있네 눈이 너무 작아서 아 뭔 소리야 웃음이라도 너무 귀여워 웃음이라도 너무 귀여워 웃음이 작다네 자 오케이 그래도 그래도 댓글 몇 개 읽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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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얼굴 안 나오게 할 거야 아이고 있어 용복이 한국인 다 됐어래 아니야 아니 또 부족해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한식 계속 먹으면 한식 먹고 싶다고 생각해서 아 한식 아 그래요 아 근데 한식이 너무 맛있어 아 내가 봤을 때 모든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어 그냥 먹고 싶은 그냥 먹을 수 밖에 없어 맞아 자 이제 여러분 오늘이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? 아니요 오늘 슥쥬토커 고가 나옵니다 헉 진짜요? 우와 조금만 기다려요 많이 기대할게요 네 기대해주세요 꼭 기대할게요 슥쥬토커 고가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나와야 나오겠죠? 오늘 나와요 아 진짜요? 응 그럼 많이 기대해 드리네요 네 자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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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하면 안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돼 안녕 안녕 이엔단 이엔단 다음에 봐 빠이빠이 왜 안 꺼지니? 내가 꺼줄게 됐다 으허 고맙습니다.